자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만 저희들이 전해드리죠. 자 지금부터 영상 두 개를 보실 텐데요. 가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얘기. 이 영상에 등장하는 가수가 공통점이 있대요.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있대요. 화면 먼저 보시죠. 어떤 공통점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트로트에서 제일 사랑 많이 받는 임영웅 그리고 세계적인 그룹 블랙핑크 뭐가 공통점이에요? 바로 숫자 8입니다. 8? 네. 지난 2016년 8월 8일에 데뷔를 했고요. 어제는 또 어제가 데뷔 8주년인데요. 방금 들은 노래도 이 두 곡이 각각 데뷔곡입니다. 중국에서는 숫자 8을 빠 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또 돈을 잘 벌다 대박 터지다 돈을 많이 벌게 하다 라는 말 중에서 빠 자이 라는 중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 대박 났어? 라고 중국인들이 물어볼 때는요. 네 팔로마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욕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돈을 많이 벌다 부자가 되다 하는 이 팔을 발음이 비슷한 이 팔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임영웅 씨와 블랙핑크 모두 이 팔이 두 번이나 들어간 날에 데뷔를 해서 이렇게 가격의 대표주자로 뽑히기도 하고 공연을 했다고 하면은 아주 대박이 터지는 기록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더운데요. 지금 8월입니다. 8월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8월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